아 아 형부 좀 얼른 나와요 내 목소리 안 들려요? 도서관 좀 살려줘 나 급하단 말이야 무슨 남자놈이 샤워를 그렇게 오래 해 아 어 언니 형부 좀 빨리 나오라 그래 어? 아 오늘 안 나와요 아유 그냥 화상을 그냥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아 연하체제 미안해 아 미안해 아유 아유 아 아 누가 먼저 해 누가 먼저 해 뭐가 중요해 누가 급한 내가 중요하지 내가 더 급해 나도 빨리 안 돼 안 돼요 안 돼 연하 아빠 급하단 말이야 안 돼 아 안돼 아 아파 아 아 아 써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먼저 했잖아 아 누가 안 돼 그렇게 오래 할 거면 뭐 산 거 알았어? 아 어 아 진짜 아 누나, 저지, 힘들어? 화장실 하나 더 설치할까? 말 시키지 마요. 빨리 나와, 빨리. 아빠!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난리예요? 미안. 나는 집에 화장실 하나 정도는 더 있을 줄 알았지. 뭐라고요? 아, 그걸 말이라고 해. 쉬, 쉬, 쉬. 청아처 제께. 저기, 내일부터는 아버님 말씀대로 목욕탕 갈게. 그러면 되지. 내일부터는? 아, 내일도 있겠다고요? 누구 마음대로요? 아, 이렇게 온 식구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뻔히 보면서 염치도 없어요? 아, 이렇게 온 식구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뻔히 보면서 염치도 없어요? 아, 이렇게 온 нож院? 오빠, 그냥 뭐 mismo, 저 데ione shows, 그렇게 보면서 염치도 틀려 별로 없나요? 아, 이 prue, 인사 Stagez chaos. 여기서 자식이나... 이 enter. 이제 다시 초 같은 게 있다는 게fest Ray överстрой complete. 퍼를 통해서 염치도 잘 solution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